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백초신간에서는 좀 특이한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인간은 개를 모른다 이 작가는 경제나 경영파트에도 글을 많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LA를 살다가 아마 LA에는 개를 키울 수 있는 마리수가 제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이 개를 6마리 7마리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뉴멕시코로 이사를 가서 아예 그 장소에서는 작가 겸 유기견 창업자가 되신 분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코틀러라는 그런 작가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그런 연구나 이런 걸 보면은 대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애완견이 죽었을 때 친인척이 죽음을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랜 시간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또 케어라는 단체를 통해서 개의 안락사 문제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유기견 보호소 한 1년에 2천만 마리 정도를 안락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유기견이 발생하게 되면 유기견의 보호소를 찾고 보호소에서 재활 과정을 통해서 정상화 된 개들이 다시 또 입양이 되지 않으면은 대개 안락사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구십 년대는 인제 새끼를 낳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수술 같은 게 발전이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한 600만에서 800만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안락사를 당한다고 그렇게 하네요 어쨌든 우리보다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애완견 또 유기견 보호소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책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자기 자식을 낳지 않고 지금 아마 한 600만 마리 정도의 개를 산타페 가까운 그런 마을에서 키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개에 대해서 조금 시야를 확장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인간은 개를 모른다 당연히 인간은 개를 모르죠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개 안락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